8.25 광복절 기념 광화문 집회 경찰은 이날 최종로 사거리와 광화문 강정 등에서 장시간 집회를 연 단체들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주최자들에게 즉시 출석 요구를 하는 한편에 최종 자료를 분석해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참가자들도 엄정 처벌하겠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참고로 광복절을 맞아서 집회 및 행진을 신고한 단체 10곳이 경찰의 집회검지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다처분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8건을 기각하고 2건을 인용했습니다. 합법으로 인용된 곳은 동화면세제밥 인도집회 및 광화문 로터리까지 행진을 신고한 보수단체 1파 만파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한국은행 로터리에서 벌지로 입국까지 전차로에서 집회를 신고한 국민회복운동본부 2곳이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법적용의 행평성입니다. 경찰의 이례적인 신속한 대응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찰의 발표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경찰의 법적용의 행평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은 경찰이 또 다른 충견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시위에 국민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8알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사의로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 및 신속한 조치였습니다. 경찰은 그 엄청난 사의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는 상황에서 시위와 관련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손을 보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비 시위 현장에서 가장 경악한 것은 시민들이 일체의 움직일 수 없도록 5cm에서 10cm 정도의 차이로 경찰 버스를 총동원해서 버스 차백을 만들고 참가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파렴치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한국의 경찰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흑역사입니다. 어두움의 역사입니다. 권력의 철저한 충견이 되어 개가 되어서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온 것이 거부할 수 없는 한국의 경찰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수정되거나 교정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는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그런 경찰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이 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세상으로 우리 사회가 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들이 나선 것은 그런 움직임을 직감하고 움직임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애국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봅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8월 6일 날 경찰공학교라는 이름의 칼럼에서 앞으로 한국사회가 어떻게 경찰 중심의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혁심은 이것입니다. 손발이 잘려나간 검찰 옆에 비대진 경찰이 버티고 섰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과 함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 정보 수집 권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이 생겨나고 그런 경찰 권력을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게 되면 청와대와 직거래로 사건을 덮어버려도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사실상 대통령이 경찰청장까지 하는 셈이다. 사실상 대통령이 경찰청장까지 하는 셈이다. 사실상 대통령이 경찰청장까지 하는 셈이다. 사실상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는 셈이다.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이 되는 셈이다. 어느 선진국을 봐도 정보 수집과 수사는 분리가 원칙이다. 그것이 바로 기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민의 한삼으로서는 중국의 공안경찰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수처가 출부말 당시부터 불안감과 걱정을 가졌던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차벽을 보고 그리고 오후에 시민들을 진압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드는 생각은 아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중국의 공안과 크게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은 나라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찌감한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높인 그런 집회가 바로 파리오 광복절 광화문 집회였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경찰 권력의 허격사를 미루어 보면 정말 경찰 권력의 확대와 확장이란 것이 어제 시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우려였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을 통해서 공대일리를 누르시고 접속하시고 회원도 가입하시고 그리고 응원도 부탁드리게 됩니다. 한국의 어두운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도 여러분 구독도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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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